에이! 진신 낙소! 진신! 진신이라면 이 진신이 도대체 무슨 진신이란 말이냐? 어딜 한번 물어나보자 니가 자 호주에서 내려온 캥보루냐? 아니 아니야 그럼 니가 저 깊고 깊은 옹달샘을 마시고 온 토끼냐? 야! 아니 그럼 도저히 난 모르겠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진신이 도대체 무슨 진신입니까? 사자요! 사자요! 사자? 어! 안 모르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니가 사자라고 하는데 니가 저 문수보사를 태우며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는 그 사자야! 아휴 아휴 그래 사자야! 그러면은 니와 같이 서울국제문화축제에 왔으니 신명나게 춤이나 암바탕 추고 들어가는 것이 어떠하냐? 빨리 진신이 도대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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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더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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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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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